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23년 12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23년 12월 첫날에 업데이트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 530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조물주 생일 축하하고 우리 조물주는 생일이 있어요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물주 생일이군요 탄신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크리스마스잖아 12월 1일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조물주니까 아 그렇구나 조물주는 자기 생일을 주제로 노래를 만든 적도 있죠 이거 나만함 캐롤이잖아 캐롤을 뭘 조물주가 작곡해 세계관 너무 이상하게 짓힐리네 아무튼 조물주 생일에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에 요파시에서 우리가 농축산이 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속버스가 점점 지저분해진다 네 고속버스 사기업이 운영하지만 공공인프라라는 거 국가가 알아서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 지원이 점점 끊기나봐요 요즘 자동차 전용도로의 램프 같은데에 막 쓰레기 오랫동안 안 치우고 풀을 너무 많이 피어있고 그런 게 예전보다 제 느낌인지 많이 보이거든요 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도로 왜 이렇게 지저분해 미국같이 미국이 도로가 지저분한가요? 많이 돌아다녀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공공인프라가 더럽다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한국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선진국일수록 왜 한국의 지하철은 우리가 엄청 잘 살았는 때도 아닌 90년대 초반부터 늘 자랑거리였어요 얼마 오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늘 한국 지하철을 보고 놀랐어요 그게 아마 더 일찍 개발이 돼서 그런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는 200년 됐나? 그렇지 그렇다고 아직까지 증기기관차가 다니진 않지 원래 증기기관차였다면서요 네 너절 쩌는 미국이나 영국의 공공인프라처럼 한국이 변해가고 있음을 손희상 선생은 길어지는 역사 이름을 통해서 느꼈던 모양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터들어보죠 그것은 아기지타는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8시간 다려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핏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8시간 정성껏 다려는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콕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집어 콕 옷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떨립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마지는 얼마 안 번 주제에 XSFM 후디 소식 단 하루 만에 품절 사태 광고를 듣고 여유롭게 대처한 일부 청취자들의 화가 들끓는 가운데 회사에 명운을 건 리오더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주판 튕기는 건 언제나 조물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이렇게 썼으면 맞는 말입니다 명운을 걸었습니다 아, 이놈의 옷 왜 이렇게 단값이 싸 진짜 돌아버리겠네 사장말로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넉넉한 수량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하지만 사장말은 믿지 마시고 그냥 귀뚱으로 들으세요 사장은 모릅니다 제가 사장을 되게 오랫동안 봐와서 아는데요 이 새끼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대체 수요가 어떤지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픈이 됩니다 전통적 시간대에 리오더 제품이 오픈이 되고 리오더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컬러가 이번에 다시 오픈이 됩니다 12월 9일 토요일이면은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다음주 토요일이군요 새로운 컬러는 지금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주에 공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알려드리죠 로얄블루 컬러가 나옵니다 로얄블루 컬러 저희 옛날에 티셔츠로 한번 나왔었죠? 네, 근데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기도 해서 굳이 이 색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겨울옷, 가을옷 할 때는 안 내놨었는데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좀 조심해서 조금 찍긴 했습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비비드한 컬러의 후디니까 밖에 좀 톤다운된 아우터랑 같이 입으면 매치하기가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릴텐데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후디 집업 그리고 프로보도 다 네, 근데 집업이 일단 우리가 이번에 너무 빨리 나갔었죠 네 네, 집업을 못 구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모든 제품 플러스 새로운 컬러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못 구하신 분들 정도는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가을, 겨울 옷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요? 패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옷의 이 가격이 얼마나 싼지 알고 계신데 사실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비쌀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나은데 그러자면 안 만드는 게 맞겠죠 아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비쌀 만한 가격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옷값들이 다 너무 올라서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근데 제가 시장을 다 공부했잖아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까지는 이제 좀 고급 의류를 많이 생산하니까 어렵고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를 통한다 정도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비용으로는 네 자리가 아니라 다섯 자리 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꽤 비합리적인 비용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비용 구조를 맞추기는 좀 어렵겠다 이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잖아요 그 옷을 여러 컬러로 삽니다 아, 그렇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옷이 너무 마음에 들면 저는 가가지고 다른 컬러 다 사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길게 묻지 않고 교환도 잘해드리고 환불도 잘해드려요 그렇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선생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역설하게 되는 겁니다 적자인데 뭐 어쩌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법원도 적자고요 검찰총도 적자고요 경찰총도 적자예요 민원센터도 적자예요 구청도 적자예요 다 민영아 시킬까요? 그거 왜 민영아 못 시킬까요? 민영아 시켰을 때 돈 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아 언제 시키죠? 돈 벌 방법이 있을 때 시킵니다 돈 벌 방법이 있는데 그럼 지금 왜 적자가 나죠? 돈 벌 방법이 있는데 돈 벌 방법을 가지고 민영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적자를 내야 민영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언론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TV나 라디오의 시사프로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 안 다루다가 갑자기 다루면 왜 적자가 그렇게 심하대요? 라고 모른다는 뜻이 말해요 그러니까요 공공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웠다는 새끼들도 그 모양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퍼뜨려야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떠들고 있고 제가 내내 화가 나 있던 걸 드디어 손희상 선생도 화가 났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동탄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입구역이 되는 것은 왜 문제인가? 어제 제가 지하철은 공유제이고 적자 손실이 나는 것을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메꾸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는 땅 파서 돈이 나오냐 대중교통을 왜 세금으로 퍼줘야 하냐 이렇게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 땅 안 팠어요 정부 땅 팔 때도 있지만 그건 돈 받고 하는 일이고 다 세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땅 파면 돈이 나와요 한국은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최대 총액이 250조원 가량까지도 감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의 빵구가 엄청났죠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원래 받던 돈인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국의 리즈트러스 총리가 저번에 전 총리 4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0조원 정도의 부자 감세를 시도했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 한 계절도 못 넘겼는데 총리 연금 꼬박꼬박 다 타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정부 임기 중에 이미 감세한 것만 60조원 규모예요 정부는 13조원이라고 뻥을 치고 있지만 회계사들이랑 전문가분들이 신문 여기저기예요 칼럼도 쓰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 계산을 하고 계시죠 총액이 60조원이 이미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정부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적되는 자연 증가분까지 계산하면 250조까지 감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4대강은 비교도 안 되는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언론들이 언제 실토하냐면 증권가 소식을 전하는 애널리스트들 나오는 이런 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이 줄어들어서 순수익이 늘어났다 이 기업은 투자 가치가 그래서 늘어났다라는 애널리틱이 나옵니다 그때 공개하는 거죠 실제로 얼마를 더 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가는 돈을 잃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이 손실을 내고 있는 게 매년 평균 6천몇백억 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조원이 훨씬 안 됩니다 감세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메꾸고도 남죠 그렇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남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국가에 기여하는 생산량을 생각하면 6천몇백억 원은 거저죠 그렇죠 혜자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울시 1년 예산의 1%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돈 왜 못 써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 정도 손실을 눈뜨고 구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세를 해요 개인용 승용차에 매기던 세금이나 유류세를 감세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자한테도 안 좋아요 다들 차를 몰고 쏟아져 나오는데 도로와 주차장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주차장이 돼요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더더욱 더 많이 막히겠죠 네 5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럼 맞아 죽어요 그냥 큰 위기가 닥칩니다 갓난 새끼들 차가 막히는구만 내가 퇴근길 올림픽대로 해 있는데 김정은이 쳐들어와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설명이 이상한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공유제이고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런 비슷한 예로 제가 어제 상하수도 전기 의료 사회보장 사법행정 등등을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도 그런 인프라입니다 기본 인프라입니다 소방서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방청 적자 눈덩이 서울만한 대도시는 더욱 그렇고요 어디서 불이 났는데 아무도 불을 안 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재가 번지겠지 옆집이 타길러 구경을 갔더니 우리 집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보는 유명한 짤이죠 와봤더니 우리 집인 거예요 소방서가 없으면 그게 리얼 현실이 됩니다 불길이 치솟으면 김정은이 쳐들어오죠 아니에요 안 쳐들어와요 아니 공격을 안 해도 불에 타는구만 거져먹겠네 그걸 막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꺼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소방서가 운영 손실이 얼마고 재정 적자가 얼마가 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적자는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소방서를 설치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상 적자만 나고 있는데 애초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서라는 조직은요 그거 있어요 우리 방송은 청취자가 많으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당연히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아주 독특하게 변형이 돼요 만약에 경제지나 뉴스원 기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청을 때리기 시작할걸요 소방청 적자 눈덩이 이런 거 쓰고 싶을걸요 오 클릭집 나오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섞어보겠습니다 자꾸 찌르잖아 인천국제공항 적자 눈덩이라고 어쩌라고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검찰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죠 대단히 국제공항은 적자도 아니야 국정원도 그렇고 범인을 안 잡으면 범죄가 늘어나고 국정원 적자 눈덩이야 범인을 안 잡으면 적자가 늘어나고 치안이 안 좋아지고 그 틈을 노려서 김정원이 쳐들어옵니다 간첩을 막 보네요 범인을 안 잡으니까 경찰, 검찰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걔네들은 얼마 쏟는지 적지도 않고 롯데리아에 막 가요 세금으로 그 손실을 100% 메꾸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도 손실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럼요 그냥 운영예산이지 왜냐하면 경찰이랑 검찰이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떠받쳐주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예산이 매년 얼마큼 사용된다고 해도 우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스토피아의 배경이 항상 필수 사회 시스템이 민영화되어 있는 세상을 그리잖아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가 민영화가 되어있었죠 기업이 너무 커져서 의료치안 군사를 기업이 담당하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막 죽어요 네, 그래서 엣지러너 1회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엄마는 두고 가잖아요 구조대가 제가 얼마 전에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게임을 UMC가 줘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정부 조직이 신라컴퍼니라는 회사더라고 맞아요 리메이크요? 네 자, 이제 다시 지하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지하철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이 한 해에 6천억 원씩 적자래요 전 세계에서 운임을 받아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하철인데도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도 서울 인구 천만 명에 경기도 인구 천만 명 합쳐서 2천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그렇답니다 이 설명이 되게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건 지하철이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인 사기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하철 중에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서비스하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운영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것일 수는 없어요 지하철은 지하철을 영업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돼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돈을 버는 거는 그게 벌 수는 있는데 벌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데 그건 부가적인 거지 그렇죠 주 목적은 공공에 봉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을 이동하게끔 하고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그게 그 주 목적입니다 만약에 아이돌 생일 광고로 떼돈을 벌어 그럼 그 떼돈을 벌어서 지하철 역사를 늘리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면 돼 시민들한테 그 이익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그럼 광고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자를 잡구네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징징대 적자는 나는 거야 전기, 수도, 소방서, 우체국, 경찰,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자예요 지하철은 도시가 기능하게 하는 주요 교통 인프라이고 시민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시설입니다 공적인 목적이 일바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업이 주목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지하철 적자가 얼마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또 보수 경제지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적인 공유제를 무슨 민간 사기업을 보듯이 경찰, 검찰, 소방서, 우체국 또 뭐 있습니까 한강땜이라든가 심지어 군대 이런 데에서 사업 손실이 난다고 지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정확히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속 파고듭니다 군대 적자 군대 적자 한다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 했죠? PX 운영 부실하다고 해서 PX 저기에 넘겼죠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넘겼죠 그럼 전쟁 났을 때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PX가 따라가야 돼요 편의점이 GS25랑 CU가 따라가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북한도 와서 1 플러스 1을 사갈 수 있어요 보수 정치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런 짓을 해요 최고의 빌런은 역사상 마가렛 때처라고 있었습니다 수도 전기 우르르 민영화 시켰던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영국의 시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장례식 빨리 민영화 하라고 민영화 같은 소리하고 있다 제가 좀 전에 군대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민통선 구역에 말이죠 DMZ에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그걸 운영하는 사업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DMZ 적자 눈덩이 맨날 점검하고 보수 관리해야지 군인들 보내서 지켜야 되지 그렇죠 또 무기랑 실탄도 사야 되잖아요 밤중에 고라니가 울지 고라니가 울고 야간투식형 맨날 고장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휴전선 적자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 CJ 휴전선 이렇게 개소리라고 응대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하지요 현대 HD 휴전선 도로공사 적자라고도 가끔씩 불소식에 넣잖아요 그러놓고 휴일에 통영료 무료하면 또 좋아해요 아 이게 도로공사도 그렇지만 휴전선도 돈 벌려고 지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지하철은 쫄아가지고 광고를 더 받겠습니다 역이름도 팔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휴전선 앞에 있는 부대가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휴전선에 광고판을 설치해야겠다 이러면서 광고판 달고 막 달리기하는 모바일 게임 광고가 번쩍번쩍 나오고 근데 나쁘지 않겠다 군대가 있는 아이돌 멤버 축하한다고 정각화만 붙여놓고 생일 축하해 휴전선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랑 아파트 입구 초소 지금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지하철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도 최전방 초소처럼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을 안 지켜서 몇 년 전에 구의역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지키고 있어요 네 바꾼 거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마찰이 있었던 게 이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도를 안 하고 보도를 하면 포털이 안 올려주니 우리들은 알 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 노조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파업이나 태업은 아니고 그때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준법 투쟁이라는 걸 했어요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철 역에 정차하면 칼같이 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본인들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하는 거 그냥 딱 맞춰가지고 그럼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법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규정 지켜달라 2인 1조 규정 지켜달라 제가 어제 왜 연합뉴스 기자들한테 고소하다고 말했는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이제까지 하나도 이해해주려고 마음으로 이해해주려고 안 한 저널리스트라고 지를 부르고 다니는 새끼들이 지목에 칼 들어오니까 갑자기 언론인인 척해 민영아 절대 반대 이러고 있잖아 그동안 니들이 깔아준 민영아의 밑밥이 얼만데 이 새끼들아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입장은 인력이 부족한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요 뽑으라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잖아 이거는 뭐 최전선의 초소 책임자가 지피 근무하는데 그냥 병사 혼자 근무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방법판 달아줄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최전방에 계신 분들의 자부심에 흠이 갈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재 3주 축하 걸어주면 될 거 아니야 지하철 점검하는 파견직 직원들도 목숨을 걸고 수천만의 안전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이 같거든요 그렇죠 좀 덜 춥죠 대신에 고라니가 울지도 않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 고라니도 들어올 거예요 아 지하철 안에 네 고라니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승객들은 들어와요 승객들이 그 소리 대신 지하철 광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 못 따라해요 많이 안 들어봐서 저는 서울에서 복무했잖아요 아 서울에서 계셨었구나 네 본 적은 있어요 서울에도 고라니는 있었어 하지만 시끄럽게 울진 않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도시 고라니다 산책 나갔는데 우리 집 앞에 고라니가 있었어요 진짜로 도시에 도시가 아니긴 한데 의왕은 역시 자연의 품 안에 있어요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집어 콕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매매맛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추울 땐 쌍화차 얼죽쌍 그거는 얼어 죽은 장놈 같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추운 무언가를 택한다 라는 말이어야 되는데 얼어 죽느니 쌍화차를 드십시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쌍화차 한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패키지는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선물용으로는 일단 최고이고요 무난 인사 드리러 가면서 혹은 크리스마스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혹은 가만에 언제 배러 가면서 들고 가기에는 가장 좋고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각석을 해가지고 젊은 층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잣 대신 캐시넛을 저는 언제나 추천드리고 있죠 나쁘게 된 캐시넛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잣 말고 캐시넛을 추천드릴 때가 있어 깜짝이야 그렇구나 엑세스몰에서 더 상화가 있고요 캐시넛은 엑세스몰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텀블러에 넣고 다해도 맛있어요 그럼요 저희 XSFM도 방송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요 최저 수준의 공익성을 못 갖춘 광고다 그러면 UMC가 받지도 않습니다 네 무슨 미친놈의 광고 같다 안 받습니다 제품이 허접한데 좋다고 뻥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알실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제목을 팔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팔아본 적은 없네요 매회 방송 제목을 UMC가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적어와도 항상 UMC가 맘대로 고쳐요 그렇습니다 재미없거든요 손희상이 지은 제목은 UMC가 지은 제목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청취자분의 댓글이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뉴비는 못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아는구나 좀 유하게 살아야겠다 반성했어요 덕분에 그 댓글 올려주신 분 감사해요 오랜만에 저를 흔든 댓글이었어요 특히나 이상평론 제목을 보시면 아무도 듣지 말라는 제목이다라는 호평이 이어져요 아 막 무슨 방송 제목을 막 잔뜩 드려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해야 제목을 쉽게 짓지 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상민영화평론 이상지하철평론 아니야 뭔가 자극적이고 아주 오픈 스탠스의 제목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제목을 이상지하철평론이라고 써가지고 왔거든요 안 팔려 이거 만일 그 알실이 방송 제목을 판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제목을 짓는 게 UMC의 기쁨이에요 달가벗겨진 기분 지하철에 역 이름을 판매한다 사실 이건 제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이름이라든가 그런 건 지하철 역명에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 방송 이름은 저는 떠올랐어요 이걸로 지어질 것 같네요 이상 동탄시범 다음 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입구역 평론 그러면 또 이제 청취자 댓글이 그렇게 달리겠죠 아무튼 듣지 말라 이거죠 너무 듣고 싶지 않을까 지하철 역을 이름 판매하는 거를 귀국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뭔가 퍼뜩하더라고요 지하철 역이라는 공간은 교통수단인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공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우리랑 인생이 영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앞에 똑같이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지하철 역 이름이라든가 승강장 내부의 구조 등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어떤 특별한 장치 같은 걸 두기도 하죠 지하철 역에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걸려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한국이 그나마 하는 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정도예요 네 서울 안국역에는 기마무사 조각상이 군걸 앞이니까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삼각지역은 국방부 앞이니까 육해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있던 국방부 조직이 작년에 뿔뿔이 흩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얼굴로 가득해야 돼요 대신에 믿음직한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삼각지역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하철역은 공적인 장소로서 공적인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면 마포나루의 옛 역사가 있죠 그게 마포역 안에 있죠 서울 시내의 바로 바깥에도 있고 서울 시내의 끄트머리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던 항구이자 베드타운으로서의 옛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그리고 4번 출구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의 화장실은 옛날 전차예요 맞아요 밤깊은 마포 종점 그런 장치들이 우리 사회를 결집시키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지하철역 또한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지하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예를 들면 파리 지하철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역 이름이 김유정역 같은 게 알렉산드로 뒤마역이 있고요 에밀졸라역이 있고요 그 사람은 대뒤마잖아요 아들 뒤마 아니고 대뒤마 그리고 에밀졸라역이 있고 에밀졸라랑 같은 노란색 라인의 장조레스역이 있습니다 장조레스는 1차 대전을 막으려던 평화주의자 정치인이었고요 사회주의자인데 존경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장조레스 이름이 붙은 역이 두 개가 있어요 장조레스 1역 아니 다른 역 하나는 파란색 라인에 그냥 조레스 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역 승만역 그런 식으로 이승만역 저승만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르주 클레망수의 이름도 샹젤리제 역에 붙어 있습니다 힙스터 동네에는 에디엔 막셀이라는 역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대표로서 옛날에 프랑스 왕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리꼬뮨의 여성 지도자 이름을 딴 루이즈 미셸 역이 아나키스트예요 페미니스트이고 근데 그 지하철 역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생 라인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역이 있는데 피에르 퀴리와 마리퀴리 역 아 장영실 역 같은구나 그렇습니다 아 왠지 마리퀴리 역에서는 방사능 검출되면 되게 좋을 것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 해야겠구만 홍성갑 역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막으려다가 지각하신 분 그 저기 타카다노바바 역이 가면은 특히 열차가 쓸 때 아톰 노래가 나오거든요 아 일본 그런 거 잘하죠 네 네 그럼 우리는 홍성갑 역에서는 토토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러면 서울시 전체공사가 지재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될 텐데 쓸 때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약간 바꾼 멜로디 우라카이 같은 한국 가요의 오래된 전통을 동원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실물 크기로 홍성갑 이제 그 조형물 만들어 놓는 거 어떨까 그 스판 그거 입고 스판덱스 입고 그러면 이제 마담 투소처럼 요즘은 뭐 그 돈 썼는데 제가 그 돈 없겠습니까 마담 투소를 만들어서 성갑 투소를 자 베를린 지하철을 볼까요 겟디 났나 베를린 네 베를린 뭐 당연히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있겠죠 일단 멘델스 존 역이 있고요 좋네요 또 칼 마르크스 역이 당연히 있고요 좋아요 로자 룩셈부르크 역도 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이런 전통 오랫동안 지켜봤죠 그럼 이번 정권에 들어가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아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나키스트 이승만으로 바꿔 자 그리고 또 독일 베를린 지하철에 독일 3인당의 프란츠 노이만의 이름을 딴 역도 있고요 나치에 반대했던 활동가 야콥 카이저의 이름도 지하철 역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읊은 거예요 특이한 게 오스카 헬렌하임이라는 역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있는 병원 겸 요양시설의 이름입니다 지하철에 민간 병원 이름이 있다 이런 역사적인 주요한 상징을 조선시대 조형물을 세우다니 민주주의답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양지에 들어왔다 라는 이야기가 내일 이 시간 헬마우스 코너 시간의 이야기고요 이거 하면 우리는 100% 무엇보다 먼저 생기는 게 정주영 이병철 역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지난번 했던 조형물 얘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동상으로 가장 적당한 건 껌이다 그러니까요 껌 껌동상이다 유냥기 노래가 나오고 가까이 가면 제가 독일 베를린 지하철에 병원 이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지하철에도 병원 이름은 있죠 많이들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은 베를린에 있는 오스카 헬렌하임 이 병원은 오스카 핀시와 헬렌 핀시 부부가 신체 장애인들의 재활을 후원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고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로 구룩병을 해결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공공성과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네요 아주 존경을 받는 곳이고 말하자면 대전의 성심당역 이런 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대표 시설로서 지하철역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냥 민간병원이라서 돈 받고 판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성심당은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떼돈을 버니까 그냥 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전의 성심당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중앙로역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기억을 명칭에 붙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경북에 가면 신돌석 장군길이라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세주소 도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꽤 있는데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그런 거 지어도 프로파간다 론자들이 바로바로 빼지는 않았기도 하고 몇몇 개 생겨나려고 하고는 있는데 보통 의회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 아파트 동네 이름 해달라 강남 같아 보이는 이름 해달라 이렇게 반발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하철역의 이름도 거리 이름 동네 이름 공원 이름 등등과 같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역 이름을 보고 궁금해서 여기 지하철역 이름은 왜 버티고개지? 그런 게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가 그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된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과거에 런던에 있었던 마을들 이름을 지하철역마다 붙여놨거든요 거기는 역사적인 인물을 기린다기보다 역사적인 장소, 런던이라는 공간의 역사를 기르는 셈인 거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는 마포역이고 저기는 영등포역이네 왜 이름 끝에 둘 다 포가 들어가지?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아 포라는 게 항구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참 저는 이 정치적인 얌전함을 때로 참을 수가 없는 게 이건 김유정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김유정역은 바로 앞에 동네 마을이 김유정이 태어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촌을 배경으로 한 문학의 이미 거장이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29에 요절하지 않았어도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지로 어떤 한 획을 그은 작가였다면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이 역이름에 들어갔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르네요 독일이랑 프랑스는 부럽네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 역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공공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하철에 역사적인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건 하나의 일종의 국가적인 장치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민영아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럼 우리가 아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정은이 쳐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밀렸어 대전까지 그래서 실향민들을 피난민들을 성심당에 다 배겨살렸어요 그러면 중앙역은 튀소역이 돼도 돼요 튀김소보로 역이 돼도 돼 그걸로 국민이 먹고 살아났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공공재로서는 언제나 헤리티지를 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우리가 이 위인들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줍니다 또 누구를 기억하느냐에서도 장치로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정은 말씀드린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이름은 다 지워버려요 그렇습니다 히틀러 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 국가적인 의례 장치인 거예요 제가 전부터 이상평론에서 공유일이라든가 공공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지탱하는 상징장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셨습니다 우린 그런 게 별로 없거나 대충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있어요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억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위인들에 대한 기억을 공적인 공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네요 대신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회사 이름 예를 들면 신용산 괄호치고 땡땡땡퍼시픽역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신용산역 거기 괄호치고 땡땡땡픽역이라고 돼 있다고 암호 땡땡픽역 그렇게 돼 있어요 본사가 거기 있죠 거기 만들어놨으니까 아니 본사에서 화장품 팔 것도 아니면서 왜 본사를 굳이 그건 그냥 조폭들 같은 마인드 이거 여기 내 나와발이 이미지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 이름 아니면 대학 이름 등등등이 이제 지하철역 이름을 대신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한 게 교회죠 아마 교회가 그랬었어요 역이름에 사랑의 교회 넣어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초역 서초역은 근데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연결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뭔가 의식구조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의식구조는 이런 공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만든단 말이죠 프랑스인들은 웬만하면 다 저항가들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로베스 피에르 거리였습니다 진짜 한국은 못해요 제가 은근히 그 이름이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로베스 피에르 거리가 되게 많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공포정치 역이잖아 그렇죠 동대문 공포정치 역 그렇게 막 조성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막 때려부수고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게 그 나라를 공포를 느껴보아라 경찰들아 이러면서 혁명이라는 거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 정체성이 혁명의 나라 뭐 이런 거예요 걔네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성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돈 받고 기업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 너무 X밥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PT가 그따우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 네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말한 거예요 아니 그 강남스타일 전주 나올 때부터 몸서리가 쳐지잖아요 아 그 엑스포 홍보 광고 영상 그건 마치 미국이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영상 첫 화면에 할렘쉐이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 밈 있다 엑스포 광고 보면 되게 이상한 게 부산에 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없더라고요 없어요 부산에 관한 정체성이라는 게 비어있는 거야 근데 사실 없진 않거든요 근데 없진 않은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게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홍보 같은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나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할 때 관짝소년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문화적 유산이 없다 우린 그런 거 모른다라고 인증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장례문화라도 있지 여전히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제가 여러 가지만 어떻습니까 이상평론인데 제가 천착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팔아도 돼요 다만 팔아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의 충분한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물리적 공공재를 국가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만 네 아니고 적자한 운덩이 떠들 거면서 이러면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 할 얘기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코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빈 사르라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쌍아차가 필요한 첫눈 오는 날에 이상평론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뜩 화를 냈습니다 이상평론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영화 할까요? 아니요? 제가 민영기업인데 그렇죠 이런 건 갈궈대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목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지하철역을 파는 정도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조짐 같아요 어떤 징후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태일 열사가 예전에 창동 쌍문동 그쪽에 살았었으니까 지하철역 이름을 전태일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칼럼을 신문에 쓴 적이 있었어요 한국일보에? 네 한국일보에 누구를 끼치셨구만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멀쩡한 역 이름을 왜 그런 사람 이름으로 바꾸느냐 그런 사람이란 누구인가? 위인? 정확히 그런 사람이라는 워딩을 쓴 어떤 피드백을 제가 기억을 해요 누군가는 그러셨겠죠 이 정도거든요 우리 사회가 하다못해 홍범도 장군 동상조차 동의하지 않아서 치워버리는 정도입니다 아니 김구역을 만들어도 그 지랄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셔온 원래 중앙아시아에 계시던 우리 동포들한테는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 자기들의 헤리티지를 물리적으로 떼다가 한국에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 울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결례입니까? 여기서의 결례란? 윤석열 당선 그래도 육군사관학교는 적어도 뜬금없이 LED 광고판이 있거나 하진 않죠 육군사관학교도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적자 눈덩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공적인 재정을 쓰는 게 당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뭐라고 합니다 적자가 난다고 뭐라 그래요 공적인 재정을 쓰는 게 당연한 시설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를 붙이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동의해요 광고 붙여서 돈을 조금 벌고 그걸로 세금을 좀 적게 쓸 수 있다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지하철 광고 자주 보지만 보고 바로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치맥기가 오는 건지 금방 봤는데 누구 생일인지 잊어버려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잊어버려요 크구나 광고가 우리 인스타보다 모르는 사람 생일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 강제적으로 주입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홍성감 묘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다른 데로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예를 들면 검찰 특활비를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먹지를 대놨습니다 범인을 잡는 일에 잘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긴 한데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걸 안타까워한다고 아까워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검찰도 광고를 받는 게 어떨까? F1 특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라 그래서 온 옷에 다 붙이고 다니는 거죠 법복에 엘프, 쉘, 네 마리 치킨 이런 거 해놓고 두 마리 네 마리 있으면 되게 흥미롭다 검찰총장님이 이마가 널찍하시잖아요 쓸 구석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기시나 이런 데다가 온통 다 스폰서 붙여놔야죠 코카콜라, 버거킹, 아이폰 얼마 전에 그 아주 무고한 땡윤땡사갈비 연예인 두 명이 현재까지 무고한 마약 혐의를 써서 전 국민 앞에 조리돌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죠 내용에 비해서 조리돌림이 너무 컸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약 검사를 했는데 다 안 나왔고요 그런데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온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도한 누군가는 이걸 미안해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이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는 오제인 심슨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자니 코크랑 같은 악마의 변호사한테 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국가는 사과합니다 배상하고요 사람이면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기 마련인데 함부로 유명인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면 사과를 해야겠죠 그럼요 사람이 아니면 사과를 안 할 테지만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테고 만일 사과를 하면 이목이 쏠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마약 수사가 어쩌고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입방정안을 막 떨어놨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목이 쏠리는 일이죠 특히나 이번 주 지난주에 검사 탄핵 정국 관련해서 요동을 한번 출렁였어요 요동이 한번 쳤어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 또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집안 식구가 이제 내 남편이 마약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조직적으로 이걸 덮었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와서 용기를 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점이 더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내년 예산에서 마약과 관련된 마약 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팍 깎았다고 검사 집안 약쟁이도 봐주고 실제로는 마약과의 전쟁도 안 하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그러면 사과를 하면 이목이 막 집중이 될 텐데 그럼요 찬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지 그렇죠 GD가 입었던 옷 다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도 나와서 뒤에 소세지 광고 같은 글꼴에 그렇죠 광고판 딱 딱 붙으러 놓은 거야 별이 다섯 개 이런 거 써있고 그렇죠 이마에 별 다섯 개 붙이고 나오고 한국은 막 이제 더 쌍화 이런 거 써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이거는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500만 명 넘을 수가 있어요 슈퍼챗도 받아 도네이션 막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투칼비 정도는 바로 땡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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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현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좋네요 검찰 민영화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에 크게 걸개 걸어놓잖아요 무슨 어쩌고 대한민국 막 이런 거 거기다도 붙이는 거죠 바꿔 그거 거기다가도 기업 광고 할 수 있고 그럼요 비비고 대한민국 쿨 근데 검찰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이목이 집중되고 막 도네이션 털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렇게 안 한다고 지방검찰청 이름 돈 받고 안 팝니다 서울 동부지검 앞에 수협은행이 있는데 서울 동부 수협은행 지방검찰청 이런 식으로 이름 안 바꿔요 로맨틱스 대검찰청 돈을 아무리 줘도 그렇게 안 해 모든 피의자들한테 재리를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로맨틱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돈을 땡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조직이고 그것은 지하철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동하고 도시 곳곳을 연결하려고 만든 지하철이지 돈 버는 게 주요 목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법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좌초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우선 정부가 반대합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후 차량 개선 비용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간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합법인데도 그걸 불법 파업이라고 몰아세워주는 방송과 신문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똑바로 못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론인들이 밀어붙이면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뒤집나요? 지하철이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가 여러분들 화푸시라고 이런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진짜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연합뉴스 직원들 다 XXX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들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멍청이들은 불구덩이에 떨어뜨려도 지가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이 그동안 자기가 만든 불행의 일부였다는 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연합뉴스는 네 연합뉴스는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공공제니까요 네 하지만 연합뉴스가 지금까지 지하철이 원래 무엇인지 지하철에서 나고 있는 운영 적재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침묵하기까지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로 침묵했고 종종 왜곡했습니다 노조의 메시지를 그리고 노조가 파업하면 그걸 때려잡아주는 졸개들도 있습니다 네 졸개는 많아요 원래 우리 중 다수는 졸개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익서비스 지원을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 공익서비스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국가의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운임요금을 올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분담해라 라고 해도 사람들이 고분고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까지 팔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감내하고 요금까지 더 내요 돈을 받으면 광고를 안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돈을 안 받고 광고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근데 우리는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본다니까요 정부가 사실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공적인 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담해서요 통계청 적자 눈덩이 그럼 민간에 맡겨요 민영화야 조달청 적자 눈덩이 그럼 입찰 사업 다 민간에 하게 해요 조달청은 그냥 없어지면 되죠 네 관세청 적자 눈덩이 그럼 말야 청각 국세청 적자 눈덩이 이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지대망합니다 국세청 적자 한다고 민영화 시키면 진짜 X됩니다 문화재청 적자 눈덩이 농촌지능청 적자 눈덩이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지금 기상청 적자 눈덩이 특허청 적자 눈덩이 그것도 할 수 있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자 눈덩이 새만금개발청 적자 눈덩이 다 할 수 있어 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그걸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이 지금 제 머리를 불현듯 스쳐 지나갔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 걸로 하고요 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기본기를 훑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때 이제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은 네 보통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뭐 모든 게 다 공공제라고 하겠네 아니에요 아니지 네 선은 불분명해요 응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사회적 합의로 수도가 지하철이 전기가 치안이 의료가 공공제가 아니라고 하기로 한 걸까요 그런 사회도 많아요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회가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또 일본 홍콩 이런 데 가보다 보니까 OO야 진짜 얼마 전에 홍콩 다녀오셨죠 네 거기 정말 일본보다 더 하더만요 행정 안 돼 있기가 똑바로 그러니 경찰만 바빠가지고 영화가 그런 게 나오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공공성 사수에 다 찬성할 분들인데 언론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단어의 마법 때문에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 이거 누가 속이지 않으면 속을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이해하실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하철 적자 눈덩이라고 기사가 뜨면은 사실 밑에 다섯 글자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남기랴? 그니까요 아 그니까 지하철에 남깁니까? 남기냐고 그니까 그럼 남기랴 적으면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바로 네 반드시 들려주십시오 많은 분들 초겨울의 이상평론을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자 일정 보니까 우리 1월에 만나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으로 뵙는 거군요 안타깝네요 12월에 통으로 묶는구나 지각했다고 저녁쌘데요 밥이랑 먹기 진짜요? 밥이랑 먹기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경빈 대표회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셨다 530회 금요일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 B W K 2 3 2 3 2